소방카드가 중요한데 이상한 것만 나왔어 아이고 조연히 뭐 보세요 아이고 방금 론도 평범하게 완타먹고 이랬으면 1막은 깼겠죠 1막 깼으면 2막은 잘 모르겠고 1 Moment 맛있게 흠 1 2 2 1 1 2 1 악을 찾는다 안돼 여소독부는 체력 잘 아꼈다 여소독에 2대밀 걸려 정확히 모르겠네 연소 2번 쓸 일이 거의 없다 보니까 완타님 애가 꼴랑 15회라는 거 보면은 그냥 피단병이 훨씬 좋지 않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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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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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지금 스킬 카드 너버 없는데 다시 나 카베코 같은 걸로 피 관리해야 될 것 같은데 뗄까 말까 니가 참 홈 걸렸다. 사격 3개 나오는 것보다 이게 쓸더스다. 셰님들 살려주세요. 미친 쇠들이 저를 공격하려 해요. 많게. 님들 내 체력 파우드란. 아니 카드 그제 같은 것만 주지마. 스킬 카드 절대 안 나오네. 스킬 카드 너버 없네. 스킬 카드 yummy. 스킬하고 정보 사랑이랑 스킬 이빼리 나오는 것 khác.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킹뽕기 썼으면 좋았을텐데 아직 타락할 때 제일 꼴받는게 격돌에 불 들어오는건데 내 500원 어디가서 쓰냐 상점 빨리 볼걸 어? 비쌍에 벅댕기 뱅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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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한 카드는 많고 나오는 카드는 없네 에서 카드 나니 살려줘 1시간으로 안타 데미지 떨어지고 1시간으로 안타깝게 1시간으로 안타깝게 굿 굿 체력 채운거 엄청 좋다 잘 먹고 갑니다 항상 여기서 먹어요 야 아니 77홍인데 저게 안 뽑혔어? 개 사이네 게임 병속에 폭풍이런거 없나? 정말 갖고싶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래도 뭐 그럭저럭 잘 버텼다. 다 잘됐어. 타락 강화 못한거 너무 아쉬운데. 타락 나 어 타락 파락을 두개 넣으면 두개 다 밑에 나오는거. 그러면 정말 이게 게임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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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지금 실수를 저질렀다 그지 같은 것만 나와? 아니야 방울도 그렇게 생각했었지 하지만 다 나름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닐까 아님 말고 나락 두 개면 좀 나와라 나락 두 개면 좀 나와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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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굴에서 사신 때리면 결국에 채울 수 있는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열얼 쌍둥이였구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삼코덱 아니었으면 딱히 강호할 필요 없는 카드들이었는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발굴 왜 이렇게 많냐. 얼굴 왜 이렇게 많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위장 크림 필요도 없는데 위장 크림 필요도 없는데 스토들도 필요 없는데 날가 전 그때 미쳤었죠. 이 게임 쓸데없이 삼박 오면은 배경음이 커져. 고쳐주면 좋겠네. 고쳐주면 좋겠네. 즉, 고쳐주지 마세요. 의 도된 걸까. 만약 의도된 거였어도 고쳐줬으면 좋겠는데 만약 의도된 거였어도 아... 바리케이드 어디가냐 여깄네 아잇 몸 박쳐 에이 왜 안준데 호바소스란 것인가 필요하다면 직접 얻어라 슬더스 야생 음 타격 컷 투락에서 타격 나올 때가 제일 좋더라 에게 무감각 언제 들어갔지 타락까지 하면은 별생각이 없어진다니까 투락 투락 안 돼 투락 나이스 근데 저기서 저 저에서 굳이 실력 행사 안했어도 어차피 요거 내 이긴 게임이란 투락 투블락 투른 10 이 정도는 맞아줄 수 있지 마이 바리케이드 상방심장 아직도 모르긴 하지만 모르긴 몰라도 거의 있겠지 포션 상태도 괜찮은 것 같고 챔호 두 번 쓸걸 홀kun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직 모른다 하긴 하지만 알만하지 야수의 심장이 될 것인가 야수의 지능이 될 것인가 9대1 정도 나오네 독하다 독해 일단 타락은 빨리 하나 하죠 근데 바로 나왔죠 수고 렘즈스 이게 당신의 포인트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요 맞습니다 아직 심장이 남아있다 진짜 야수의 심장 안에서 만나요 안에서 만나요 안에서 만나요 오프컷 오프컷 안에서 만나요 타락스라고 오프컷 안에서 만나요 끝났어 디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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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서 만나요 안에서 만나요 안에서 만나요 안에서 만나요 무의미한 상황이다 무의미한 상황이다 무의미한 상황 999 심장아 힘내 1070 딜만 넣으면 돼 1081 딜만 심장 1080 1080 1080 1080 이제 스킬 카드 없네 조금 있다 조금 있다 치이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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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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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뽕 이것이 방울이다 이것이 방울이다 이 어두운 철제 방울은 당신이 발견했을 때 세 번 울렸지만 지금은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필요한 건 다 줬단 뜻이지 수사 정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